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충남병원 29일자 기사입니다. 9월 응급실 야간진료 불과. 사직을 전문의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일자 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수혈휴진 검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8월 27일 날 7명 전문의 전원 사직 전면 중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보도입니다. 오늘 보도. 강원도 병원 결국 야간 응급실 폐쇄.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다 권역의 중심 여러분들 응급센터들인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메디칼 타임스에. 응급의로 붕괴 도미노. 강원대병원 결국 응급실 폐쇄.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진료는 운영하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응급의로센터 성인 응급 야간진료 제한안내.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야간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운영하지 않느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병가 등으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게 됐는데 3명으로 응급식 당직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3명도 이제 다 떠날 거라 갔다는 거죠. 강원대병학교 응급의학과의 전공기가 4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4명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3분의 1로 운영을 해온 거죠. 3분의 1로. 3분의 1를 가지고 운영해왔는데 그게 이제 업무가 로드가 여러분들 가해지니까 이제 4명이 더 추가적으로 사표를 내버리고 그 다음 이제 3명 또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 2차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 현장에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야간 진로 중단에 따른 여파가 2차 진로 기간이 조만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피해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문제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터져버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절대적으로 의료 사태 이후에 전공의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떠난 겁니다. 43%가 떠난 겁니다. 100명 가운데 43명이 여기 보시게 되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응급실 전문의 43%가 빠져나갔다. 여러분 43% 빠져나가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의사 1명당 평균 진로 환자 수정과 응급의료 과부하 2024년 또 4분기 의료 사태 이전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가 910명 지금은 513명 43%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여러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국 권역 응급센터 내 의사 분기별 근무 현황 2024년 또 4분기 910명 붉은색이 전문의 푸른색이 전공의 전공의 공백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910명에서 513명이 줄였는데 44%는 전공 전문의가 43% 빠진 것이고 전공의는 거의 뭐죠? 전공의는 거의 제로가 된 겁니다. 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조직을 513명으로 이러면 다 커버해온 겁니다.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제라는 것은. 그래도 의료 사태가 지금 비상이 아니다. 의료 붕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를 전공의들이 커버해왔네요. 50%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인데 910명이 43% 감소한 거네요. 절반보다 조금 적게 빠져버린 거네요. 이제 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배후 진료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방송사 가운데 한 곳에서도 안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배후 진료가 붕괴된 문제를. 그러니까 참 보면 취재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건지 1.19만절은 보도를 하지 배후 진료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는